장우진 선수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과규빈 선수의 서비스 1번 단식 모든 단체전의 다 중요하겠지만 1번 단식을 이기는 에이스 장우진 선수를 1번으로 내보냈고요. 22살의 젊은 선수고요. 2번 선수는 이번에 임종훈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브 엑스트라이브 나왔습니다. 지금 광국 선수가 2구부터 2구부터 강력한 치킨타로 2구 장우진 선수가 아까 단식에서 처음에는 조금 몸이 무거운 느낌을 들었었는데 장우진 선수 이번 대회 2번 단체전 이긴 하고 최선을 다하겠죠. 아 아 아 오우, 살짝 미끄러질 뻔해가지고 다음구 선수가. 살짝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 좋아요. 자리로 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공을 좀 약간은 때려쳐야 공을 보기처럼 좀 뻗어나가기 때문에. 오우. 리드부터 아주 등급한 공격. 네네. 아, 리드. 드라이브, 드라이브. 있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아, 첫 번째 게임은 또 쉽게 장호진 선수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탁구가 이렇게 예민합니다. 앞에 누가 있으면 서브를 못 넣어요.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고 진짜 예민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자, 장호진의 서브 드라이브. 네, 좋습니다. 파워가 나오죠?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걸어놓고도 장호진 선수 무릎을 보면 거의 바닥에 갈듯 말듯. 왜 저리 쳐다보는. 아, 자신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선수도 자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그게 바로 푸세요. 부담없이. 이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죠? 이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죠? 아니, 코치, 감독 입장이라면 너무 좋을 거 같으잖아요. 아, 그럼요. 뭐 뭐. 나이스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놓친. 또 상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반대로 또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요. 맞아요. 드라이브. 스피타. 감사합니다. 지금ее. 앞으로 잘못하네요. focused on it. 잘 trial. ANDY BORANGITOR 서영영 선수는 게임할 때 보통 길게 많이 넣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길게를 많이 넣었지만 길게... 이번 세트는 광유빈 선수가 11대4로 패하면서 장우지 선수가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지민 코치가 있습니다. 시현지 감독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선배님이시죠? 오빠가 고등학교 선배님? 네, 맞습니다. 대강 고등학교 선배님. 그럼 같이 이렇게 활동을... 그렇죠. 같이 운동을 했죠. 많이 또 혼났나요, 같이? 혼나진 않았습니다. 제가 혼날 성격은 아니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장우지 선수가 지금 보면은 득점 코스가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네요. 공격 위치는 중앙. 네, 광유빈 선수의 공격 위치는 중앙.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광유빈 선수가 중앙보다는 왼손잡이잖아요. 네. 그러면 장우지 선수는 또 오른손잡이고 또 포핸드가 또 강한 선수고. 네. 그러면... 백으로 더 몰아도 그렇죠? 그렇죠. 네. 광유빈 선수 서브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고요. 백 드라이브. 오! 선수가 백 쪽으로 깊게 빠진다는 걸 알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거예요. 맞아요. 그랬을 때 다시 핫 쪽으로 몰아붙고. 자, 우리 서브. 넣고요. 드라이브. 아... 이런 거 넣으세요, 광유빈 선수가. 네. 이제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점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네, 포인트가 긴방긴방 넘어냅니다. 지금 이제 화해 걸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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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은이 선수는 3개 랭커잖아요. 그럼요. 아... 자,은이 선수는 3개 랭커잖아요. 우리 서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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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방뱅이 날리네. 뒷방뱅이 아주. 네. 와. 95. 네. 진짜 처음 봤어요. 90대를 처음 봤어요. 서브 백으로 놓고요. 공격을. 포핸드 공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오. 오. 장호진 선수 화이팅. 장호진 선수 화이팅. 더 크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반대가 됐습니다. 자. 장호진 서브. 두 개 놓고요. 네. 아. 작전이 좋았어요. 네. 박유빈 선수 끝까지 한 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틀렸고요. 끝드라이브. 아. 그냥 끝쪽으로 이렇게 몰아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아쉽습니다. 오. 좋아요. 이거 보십시오. 박유빈 선수가 드라이브도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파워도 있고. 굉장히 좋은데. 네. 자. 박유빈 서브. 놓고요. 다시 한 번 더. 공격. 드라이브. 아.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 화질 안 좋은 실무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는 표시 세 개 있습니다. 실점을 할까봐 다시 짧게 눈개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시 성공. 아. 와. 문 서브. 아. 여지 없습니다. 자. 서브. 과규빈. 고맙습니다. 드라이브. 멋있는 플레이가 하나 나왔는데. 과규빈 선수가 지켰습니다. 장우진. 서브. 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로 걸리면 안 돼요 지금 등호진 선수한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미들로 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들로 가면 이렇게 해서 첫 게임은 미래스 증권에 장호진 선수가 승리하면서